우위로 오시겠습니다. 자, 일단 먼저 간단하게 인사 드리고요. 자, 자. 여기 있죠? 네. 네, 감사합니다. 자, 그럼 우리 둘이 좀 파이팅하고 하겠습니다. 아, 네. 네, 멋있는 분들 고맙습니다. 파이팅! 네, 감사합니다. 네, 오늘 뭐 여러 가지 춘제도 많으실 텐데 소중한 시간을 내주신 자리님들 대단히 고맙습니다. 언젠가는 우리가 만나서 한 번 하고 싶었던 얘기를 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오늘은 세 사람 살다 보면 꿈같은 장면도 만족을 해서 살아온 길을 좀 한 번 길어올구나 할까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마침 옆에 계신 우리 오 교수님께서 동강을 하셔서 이렇게 한 1년여 1차 출제작업으로 뵙게 되었습니다. 질문 주시면 되는 답변을 드리겠고 잘 좀 들으셔서 좋은 책이라고 써주시길 바랍니다. 이번에 책을 낸 것도 뭐 보통 그런 기념을 주기로 날짜가 우연하게 맞았고 어제가 뭐 여러분들 다 출제해서 아시겠지만 그 1927년생이니까 하하하하 이제 그전에 이제 89인데 89에 구속을 채는 것보다도 조금 여운을 내기고 싶어서 하하하하 그래서 이제 어 생일날을 담아서 여러분들을 모시라고 제가 조금 그러셨습니다. 그리고 여러가지로 우리를 생각해보니까 오늘 여러분들 만나는게 참 나 잘 몰랐다는 생각이 드네요. 그쵸 네